이유비는 이다인의 친언니이며 동생의 결혼식 날에도 남다른 패션 센스를 숨기지 않았다. 이승기 이다인의 결혼식 현장에서 이유비의 의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유비는 동생의 결혼식 자리에 함께해 새로운 시작에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은 건 이유비의 의상이었다. 핑크색으로 깔맞춤한 옷 때문에 신부보다 더 눈에 띄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민폐 하객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유비가 더 눈에 띄긴 하네요. 친여동생 결혼식의 옷을 왜 저렇게 입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라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족이니 괜찮지 않나 저 정도 의상은 문제없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식장에는 7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으며 강호동 유재석 이수근 한효주 차은우 등이 등장해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다.